조직폭력배의 힘 총부사령업자의 기술 천재사이코패스의 지령 이 셋만 잘 버무리면 이 세상에 못잡을 놈이 없어 천재사이코패스 이정은 최연소 맨사과이 최연소 박사 그리고 최연소 연쇄살인범 최연소 야기를 바라보는 최연소 연쇄살인 미화팡이 있는 거 아니지 이거는 아니면 괜찮은 상관없는데 여기서 지금 나오는 건 아닌데 내가 만약에 이거 별로 찼어 안 보고 뒤에 비켜보세요 뒤에 비켜보세요 괜찮으세요? 그럼 딱 쓰는 건데 그럼 이 장면을 찍는 거예요? 네 멋있게 꼽리네요 잠깐만 한 번 해보고 안 돼요 알려줘요 그냥 뭐 약간 이런 느낌 알았어요 알았어요 스트레칭 하는 게 어? 이런, 이런, 이런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위험해 괜찮 어? 좋아요? 좋은데요? 나쁜 녀석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쁜 놈 잡는 나쁜 녀석들 하면 pelinin 시각 Neighboring 시각 아 감사합니다.